신나는 모험 언제나 즐거워 에너지를 찾아 떠나자 내 곁에 소중한 친구들을 지켜내는 우린 평화의 수호자 영업의 꽃백! 36컵! 쿠키를 찾아줘! 계란, 우유, 밀가루, 버터 쿠키 만들 재료 준비 끝! 우와, 루시! 그럼 이제 쿠키를 먹을 수 있는 거지? 맛있겠다! 아직이야! 먼저 반죽해서 쿠키를 만들어야 해 이번엔 각자 먹고 싶은 쿠키를 만들자 루시가 만들어주는 쿠키가 제일 맛있는데 그냥 만들어주면 안 돼? 안 돼! 볼트, 이번엔 다같이 만들어서 먹자 볼트, 넌 맨날 안 만들고 먹기만 하잖아 칫! 쌤이 너도 그러잖아 난 너만큼은 안 먹는다고 얘들아, 그만 싸워 내가 먹고 싶은 쿠키를 직접 만들어 먹으면 더 맛있을 거야 맞아! 각자 어떤 쿠키를 만들지 생각해봐 음, 난 아몬드 쿠키 쿠키는 뭐니뭐니 해도 초콜릿 쿠키지 난 버터 쿠키 좋았어! 그럼 난 딸기 쿠키 우와, 오랜만에 소풍 오니까 진짜 좋다 맞아, 그런데 좀 배고프다 그럴 줄 알고 내가 맛있는 차와 쿠키를 준비했지 어, 쿠키라고? 응, 내가 직접 만든 딸기 쿠키야 우와, 맛있겠다! 얼른 먹어볼래 좋아, 잠깐만 기다려봐 어? 뭐야? 쿠키가 없잖아! 어? 쿠키 가져왔다며 정말 이상해 내가 분명히 가방에 잘 챙겼는데 아, 나 배고픈데 말도 안 돼! 내가 얼마나 열심히 만들어 왔는데 내가 만든 딸기 쿠키가 모두 사라지다니 루시, 아직 쿠키 안 된 거야? 응, 배고픈데 얘들아, 큰일이야! 왜 그래, 루시? 설마 쿠키가 다 타버린 건 아니지? 아니, 쿠키가 모두 사라졌어! 뭐라고? 말도 안 돼! 쿠키가 왜 사라져? 아까 오븐에 잘 넣었잖아! 혹시 너를 먼저 먹은 거 아니야? 무슨 말이야! 우린 시간이 다 돼서 오븐을 열었는데 쿠키가 다 사라졌어! 으, 말도 안 돼! 내가 만든 저 초콜릿 쿠키인데! 정말 이상하네! 오븐에 있는 쿠키가 어디로 간 거야? 열심히 만들었는데 어떻게 해! 루시, 너무 속상해하지 마! 우리 다시 만들어보자! 숲 속에 쿠키가 사라졌다! 어? 찬사령관님! 어? 그럼 제 초콜릿 쿠키가 사라진 것도 설마...? 그렇다! 숲 속에 쿠키가 모두 사라져서 동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어! 찬사령관님! 그럼 어떻게 해야 쿠키를 찾을 수 있죠? 쿠키를 되찾기 위해선 숲 속에서 다양한 종류의 쿠키를 뜻하는 영어 단어를 모두 찾아야 해! 여기! 매직 트랜스다! 어서 사라진 영어 단어를 찾아서 숲 속의 평화를 지켜야 한다! 에너지가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어서 찾아야 해! 알겠습니다! 사령관님! 알겠습니다! 사령관님! 아침부터 쿠키를 열심히 만들었는데... 쿠키가 사라진다니... 영어 단어를 찾으면 쿠키를 다시 찾을 수 있을 거야! 야! 걱정하지 마! 맞아! 지금 동물들도 쿠키가 사라져서 많이 놀랐을 거야! 얼른 영어 단어를 찾아보자! 내 초콜릿 쿠키 꼭 찾고야 말겠어! 내 초콜릿 쿠키 꼭 찾고야 말겠어! 내 초콜릿 쿠키 꼭 찾고야 말겠어! 부왕아 안녕! 뭐 하고 있어? 어! 볼트 안녕! 난 지금 쿠키를 찾고 있어! 어! 너도? 어떤 쿠키를 찾고 있는데? 내가 만든 쿠키를 찾고 있어! 어떤 쿠키를 만들었어? 어떤 종류의 쿠키를 만들었나요? 어떤 종류의 쿠키를 만들었나요? 난 초콜릿 쿠키를 만들었어! I made chocolate cookies 난 초콜릿 쿠키를 만들었어! I made chocolate cookies 오! 정말? 나도 초콜릿 쿠키를 만들었는데! 그럼 볼트 너 쿠키도 설마 사라졌어? 응! 내 쿠키도 사라졌어! 지금 숲속에 모든 쿠키들이 다 사라졌거든! 아... 그래서 내가 만든 쿠키도... 친구들 주려고 만들었는데 정말 속상해! 속상해하지마! 쿠키를 다시 찾을 방법이 있어! 어떻게 찾을 수 있는데? 쿠키를 찾기 위해선 영어 단어가 필요해! 이 근처에서 영어 단어를 본 적 있니? 흠... 저기 숲속에서 본 것 같은데? 헉! 저건 영어 단어잖아! 초콜릿 쿠키 부엉이도 초콜릿 쿠키를 찾고 있었으니 이 영어 단어가 연관이 있을지도 몰라 부엉아 고마워! 내가 이 단어로 쿠키를 꼭 찾아올게! 부탁해 볼트! 난 빨리 초콜릿 쿠키를 찾아야 해! 친구들이 곧 올 거거든! 응! 알겠어! 아기 곰이잖아! 아기 곰아! 뭐해? 샘이구나! 엄마랑 같이 만든 쿠키를 찾고 있어! 어떤 쿠키를 만들었어? 어떤 종류의 쿠키를 만들었나요? 아몬드 쿠키를 만들었어! 아몬드 쿠키를 만들었어! 난 아몬드 쿠키를 만들었어! 아몬드 쿠키를 만들었어! 아몬드 쿠키? 너도 아몬드 쿠키를 좋아하니? 맞아! 난 쿠키 중에 아몬드 쿠키를 제일 좋아해! 엄마랑 같이 만든 쿠키인데 어디 간 거지? 지금 숲속에 모든 쿠키가 사라졌어! 그래서 아몬드 쿠키도 안 보이는 거야! 정말? 쿠키가 사라진 걸 알면 엄마가 많이 속상해 할 거야! 어떡하지? 쿠키를 다시 찾으려면 영어 단어를 찾아야 해! 영어 단어를 본 적 있니? 저걸 말하는 거야? 어? 저기 영어 단어다! 고마워 아기 곰아! 내가 이 단어로 아몬드 쿠키를 꼭 찾아올게! 대신에 혼자 있지 말고 집에 가 있어! 응! 샘이 꼭 부탁해! 응! 알겠어! 어? 토끼들이잖아! 토끼들아 안녕! 여기서 뭐해? 우린 쿠키를 찾고 있어! 어? 맞아! 친구가 열심히 만든 쿠키라는데 배고파! 어떤 쿠키를 만들었어? 어떤 종류의 쿠키를 만들었나요? 어떤 종류의 쿠키를 만들었나요? 저는 스트로베리 쿠키를 만들었어요! 아! 나도 이번에 딸기 쿠키를 만들었는데! 정말? 열심히 쿠키 만들었는데 대체 어디 있는 거지? 맛있는 쿠키! 맛있는 쿠키 먹으려고 밥 조금 먹었는데! 아! 배고파! 그랬구나! 그런데 지금 숲속에 쿠키가 모두 사라졌어! 정말? 그럼 우리 쿠키 못 먹는 거야? 안돼! 아니야! 쿠키를 다시 찾을 수 있어! 어떻게 하면 다시 찾을 수 있는데? 알려줘! 쿠키를 다시 찾기 위해선 영어 단어를 찾아야 해! 우리가 찾아줄게! 고마워! 어! 저기야 루시! 저기 있다! 저기! 어! 영어 단어잖아! 고마워 토끼들아! 스트로베리 쿠키! 흠! 토끼들도 쿠키를 찾고 있으니 이 단어가 맞아야 할 텐데! 토끼들아! 내가 빨리 쿠키를 다시 찾아올게! 루시! 꼭 부탁해! 응! 조금만 기다려! 거북아! 안녕! 어! 맥수구나!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안 좋아 보여! 내가 만든 쿠키가 없어졌거든! 간식으로 먹으려고 했는데! 어떤 쿠키를 만들었어? What kind of cookies did you make? 어떤 종류의 쿠키를 만들었나요? What kind of cookies did you make? 버터 쿠키를 만들었어! I made butter cookie! 난 버터 쿠키를 만들었어! I made butter cookie! 와! 버터 쿠키! 정말 맛있지! 내가 좋아하는 쿠키인데! 백스! 너도 버터 쿠키를 좋아하는구나! 버터 쿠키의 고소함은 정말 최고야! 버터 쿠키 생각하니까 먹고 싶다! 그러게! 그런데 버터 쿠키가 사라져서 먹지도 못하고 너무 속상해! 쿠키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뭔데? 알려줘! 영어 단어! 영어 단어를 찾으면 쿠키를 다시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정말? 영어 단어라면 저걸 말하는 거야? 오! 영어 단어다! 거북아! 고마워! 버터 쿠키 거북이도 쿠키를 찾고 있었으니까 이 영어 단어가 연관이 있을 거야! 거북아! 내가 이 단어로 버터 쿠키를 찾아줄게! 그래! 꼭 부탁해! 내 소중한 간식이야! 응! 조금만 기다려! 넥스! 어서 와! 넥스! 늦었네! 응! 단어가 안 보여서 숲속 깊이 들어갔었어! 모두! 단어를 찾아왔나? 네! 매직 트랜스에 찾아온 단어를 넣어 확인해 보도록! 내가 먼저 넣어볼게! 초콜릿 쿠키 초콜릿 쿠키 아! 이건 초콜릿이잖아! 맞아! 숲속에서 초콜릿 쿠키를 찾고 있는 부하귀를 만났어! 폴트! 초콜릿 쿠키를 찾아왔군! 잘 찾아왔네! 오! 축하해 폴트! 그럼 이번엔 내가 넣어볼게! 알몬 쿠키 아몬드 쿠키 어? 이건 아몬드잖아! 맞아! 아몬드 쿠키를 찾고 있는 아기 굶을 만났어! 세미! 아몬드 쿠키를 찾아왔군! 잘 찾아왔네! 잘했어 쌤이! 이번엔 내가 넣어볼게! 스트로베리 쿠키 딸기 쿠키 어? 이건 딸기 쿠키잖아! 루시! 드디어 딸기 쿠키를 찾았구나! 맞아! 숲속에서 딸기 쿠키를 찾고 있는 토끼를 만났어! 루시! 딸기 쿠키를 찾아왔군! 잘 찾아왔네! 잘했어 루시! 이번엔 내가 넣어볼게! 버터 쿠키 버터 쿠키 어! 버터 쿠키다! 맥스도 버터 쿠키 좋아하잖아! 맞아! 버터 쿠키를 찾고 있는 거북이를 만났어! 맥스! 버터 쿠키를 찾아왔군! 잘 찾아왔네! 모두들 다양한 종류의 쿠키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를 아주 잘 찾아왔네! 그럼 이제 사라진 쿠키가 모두 생기는 건가요? 그렇다! 숲속에 사라진 쿠키가 다시 생길 거야! 우와! 신난다! 드디어 초콜릿 쿠키를 먹을 수 있겠어! 벌써 쿠키 생각에 침이 고이는걸! 그 전에 쿠키를 찾는 숲속 동물들에게 소식을 전해주자! 그래! 좋아! 잘 마무리해주게! 네! 최인사랑과사님! 드디어 쿠키가 돌아왔어! 자! 맛좀 봐봐! 내가 직접 만든 딸기 쿠키야! 우와! 고마워! 잘 먹을게! 우와! 너무 맛있다! 정말! 네가 맛있게 먹으니까 기분이 좋다! 응! 진짜!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내가 먹어본 쿠키 중에 최고야! 정말! 다음에 또 만들어줘! 좋아! 초콜릿 쿠키 초콜릿 쿠키 초콜릿 쿠키 알몬드 쿠키 알мент 쿠키 알мент 쿠키 아몬드 쿠키 스트로베리 쿠키 딸기 쿠키 바더쿠키 버터 쿠키 버터 쿠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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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시간에도 영어특공대와 함께 즐거운 영어 공부 같이 해요. 바이바이